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용 그림전, 귀여운 용에서 승천하는 용까지 민화와 유화, 도자기 등 다양한 형태로 용을 표현한 작품 1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새해 용처럼 힘찬 시작을 기대하며 화가는 동이 틀 무렵 승천하는 용을 그렸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 정룡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는 그리고 멋진 여의절을 가지고 소원 성취, 큰 뜻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로 새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청룡의 기상을 도자기로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용의 뿔, 이런 건 사슴뿔을 적용시킨 거고 그리고 몸은 비늘이 많이 보입니다. 이 발톱 이런 거는 손을 보면 닭손이라든지 아니면 닭발이라든지 독수리발 그런 의미하고 코는 돼지코를 의미하고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동쪽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으로 창조, 생명, 신생을 의미합니다. 용은 12지신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 속 동물로 비, 구름, 바람을 다스리는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어 왕을 상징해 임금의 옷을 용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 어민들이 안전과 풍화를 기원하는 용신제의 대상이 바로 용입니다. 상상의 동물입니다. 청룡은 희망, 동쪽을 상징합니다. 원래 희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잘 이루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관람객들도 용처럼 힘찬 한 해, 값진 년 새해를 기대합니다. 용태해에 모두 모두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용처럼 씩씩하게, 씩씩하게 반란하게 살겠습니다. 용처럼 여의지를 물고 올라가듯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크게 잘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 없고. 헬로티비 뉴스 심평균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는 푸른 용의 해, 값진 년입니다. 용은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로 용맹함과 권력을 상징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같은 용과 관련된 지명이 1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 곳곳에 숨은 용 지명의 옛 이야기와 유래. 송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옹룡사지입니다. 통일신라 말기 지어진 옹룡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동백나무 수만 구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1100여 년 전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불리는 승려 도선이 입적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찰의 영향을 받아 불리기 시작한 이름 옹룡면. 큰 연못에 살고 있던 9마리의 용이 주민들을 괴롭히자 도선스님이 몰아낸 뒤 연못을 메우고 절을 지었다는 설화가 내려져 옵니다. 이 밖에도 구룡과 와룡 등 광양지역에 남아있는 용과 관련된 지명이 모두 이 같은 이야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선국사가의 좌호가 옹룡자입니다. 보배로운 구슬을 가지고 있는 용, 즉 여유주를 물고 있는 용이죠. 용이 들어가는 마을 지명을 살펴보니까 16곳이 있어요. 고흥에는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미르에서 유래된 산책로가 있습니다. 고흥 영남면의 미르마루길입니다. 퇴적 암벽에 세로 줄무늬가 겹치면서 신기한 형상을 자아내는 이곳 역시 유명한 용 전설이 있습니다. 청룡과 흥룡이 승천하기 위해 싸우다 백발노인의 도움으로 이긴 청룡이 바위를 받침삼아 올라갔고 이 바위가 바로 용바위라는 겁니다. 하늘로 가지 못한 흥룡은 동굴에 남았는데 비가 올 때면 이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려 주민들은 태풍과 같은 재난에 대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전국의 용과 관련된 지명은 모두 1,261곳으로 이 중 전남이 310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용이 비를 관장하고 부기와 풍요를 의미하는 동물로 여겨지면서 농업이 발달한 전남의 지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용은 임금, 제왕 등 뛰어난 인물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년 청룡은 한국 민화에 등장하는 신화 속의 동물 중 하나로 힘과 행운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고 있어 왕실 예복에 자주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나 골짜기 등 자연 지명보다는 자연 부락 이름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우리 조상들은 마을 이름을 부를 때 용우 기운과 행운을 기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룡을 점치는 신성한 동물이자 위험을 상징하는 용. 옛 선조들의 삶 속 영물이 우리 곁에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2024년 갑진년 약자 복지와 노인 청년 정책 그리고 흉악 범죄 대응에 대한 지출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들 정리해봤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약자 복지 분야인데요. 4인 가구 기준 기존 월 162만 원이던 저소득층 생계급여액이 21만 3천 원이 올라 월 183만 원 수준이 됩니다. 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돼 중위소득 32%까지 생계급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1개의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시범 돌봄 사업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노인과 청년 정책도 살펴보죠. 먼저 노인 일자리 수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부문 공공일자리를 올해보다 14만 개 이상 늘어난 103만 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인 수당 역시 7% 인상됩니다. 청년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매년 3회까지 50% 할인이 가능하고 청년우대교통카드 K-PASS가 도입돼 매달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는데요. 기존에는 경찰관 3명에게 한정의 저위험 권총이 지급됐지만 새해부터는 1명당 한정씩 지급됩니다.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는 마약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중독재활센터도 17곳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마약상담 콜센터도 신설합니다. 이렇게 약자, 노인 청년, 범죄 세 분야에 있어서 새해에 달라지는 점 짚어봤는데요.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일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금융기관 등에서는 새해에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을 비롯해 다수의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예상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산업연구원인 2024년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ICT 수요 회복 속에 IT 산업군이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2차전지를 제외하고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대다수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내수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는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높은 가계부채에 따른 민간소비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미분양이 증가하고 신규 인허가와 착공 등이 부진한 가운데 건설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은 2%, 한국은행은 2.1%, OECD는 2.3%, 아시아개발은행은 2.2%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주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많은 기관들이 2. 몇 퍼센트 대 초반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고요. 특별히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안 보여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내년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 등의 대외 여건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경기가 침체 중인데 혹시라도 경기가 완전히 붕괴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게 제일 큰 리스크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또다시 재현되면 한국이 중간에 낀 채로 굉장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혁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경기 침체까지 계속되면서 서민층의 주거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이기도 한데요.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올해 부동산 정책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들임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1년 이상 이 청약통장을 보유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2명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제도가 개선되면서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도 사라집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날 부부 2명이 같은 청약에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선신청부는 유효합니다. 사실상 부부의 개별 청약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무주택자나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 눌릴 수 있는 주택을 꼭 빚을 내서 사야 되는지만 사야만이 주거 편의성이 확대된다라는 정책을 정부가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이전에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거나 전문가들은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빚을 내 무리한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보다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푸른 용해해 2024년. 지난해보다 더 나은 올해를 꿈꾸며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용띠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푸른 용해해 2024년. 새해를 맞은 용띠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건강 등 저마다 마음속에 간직한 소망을 펼쳐놨습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노래도 더 잘하게 되고 그런 연습을 더 많이 해서 더 나은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힘겨웠던 자영업자들. 올해에는 사정이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자리 등을 위해 중국에서 먼 한국까지 온 용띠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했습니다. 인구 감소를 걱정하며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용띠 시민도 있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줄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정말 젊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야 우리나라가 계속... 붉게 떠오른 태양처럼 용띠들은 저마다의 희망을 품으며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새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